오늘의 템템버리님의 게임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제가요? 아 이거 대장 코레츠님 아니였어요? 아 죄송한데 사픽실에 일곱 살인데 문 잘 가고 대장이에요 전에도 렛츠님이 대장이어서 아 뭐라는거야 이런 짓는 줄 알았는데 넘기지 마라 여기 이제 아 일단 저희 오늘 광고할 게임은 오버프라임이라는 게임이고요 스팀 거기서 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곧 얼리옥세스로 나온다니까 찜 해놓고 아 그리고 이거 넷마블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 넷마블에서 이렇게 AOS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래픽도 좀 되게 좋고 좀 요새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렇게 팀워크 맞춰가지고 오인큐 돌려볼 예정이고요 저희 잘하면 프로 데뷔까지 할 거니까 많은 영원 받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오프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오프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오프 아 캐릭터가 은근히 되게 많네 너무 뭔가 스킨 끼면 이쁠 것 같은 캐릭터가 좀 있는데 아 나 안 돼? 루루아 가자 돌릴게요 오오 아 이렇게 뽑는 거구나 오오 난 마법사일게 에이라 블러 이미 원거리 쯤 했는데 내가 탱크할게 탑 그럼 내가 나 이거에 내 서포터야? 어 나 서포터래 해 드릴게요 이거 능력한 게 북밥일 거 같은데 이 캐릭 좀 기술이 뭘까? 애들아 내 발목 잡지 마라 내 캐릭이 존나 센 거 같다 이거 딱 봐도 근데 풍요의 데키마 원석이랑 전 왼쪽 갈게요 경석도 감소 여기 두 명이야 얘들아 폭격이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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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1렙부터 1렙부터 스킬이 세 개네 야 이거 근접 캐릭 너무 오오 아니 들어 아니 그 거야 완전 저 쫄부췌 어허허헣 이 대신 체로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ㅎㅎㅎㅎ 하하하하 CS 먹어. 막타를 쳐야 돈 들어오는데 이거 막타야? 어 막타야 어. 막타야 필브가 참 너도 근접이야? 흫 근접이야 흫 흫 저 비겁한 놈들 파하하하하하 아니 근데... 살았다며! 죽을까? 나 이거 좀 단단하게 가야겠는데? 와 이거 이 게임 만화 관리하는 게 좀 빡세다. 아 맞아. 나 만화 포션을 사갈 거 같아. 만화 포션을 사야겠네. 여기 뭐야! 헐터 세 명 있어! 우와! 나 뒤턴... 아니 여기 왜... 아니 왜... 나 왜 못 나가지? 보는 건가? 약간 미니언 길망이 좀 있는 것 같네. 맞아 맞아. 야 저거 문어 개쎄다. 테락인가? 저거 해야겠다. 저거 말이 안 되네. 내가 하고 있는 킬이긴 해. 야 너는 왜 안 쎄 레츠야! 완전 잘... 완전... 미만어 미니언! 아 죽겠어! 나 죽어서 집에 가. 아니야 괜찮아! 그냥 못 가면 안 돼! 아... 이거 킬을 못 먹었네. 왜요? 이 킬이 완전 좋은... 우리 애들아! 내가 앞에서 맞을 테니까 잡아 잡아! 저거 천사같은 knife 잡아! 돼지 돼지 돼지! 돼지어 잡아 잡아! 마당 없어! 나는 그 점 맞을 뿐! 뭐해! 빼 빼빼빼atta! 나 간다 간다! 일단 빼지 마x2 나도 갖고 있어! 나는 갖고 있어! 의견 여기! Kill kill kill死ker! 죽여 죽여! шт visualize Northwest're not look man 이거 막 타 nosso sewing na 우리 다 잡아놨는데 다 왔어, 다 왔어. 아 다 오게 해줬어. 간다. 렛츠야! 와 씨. 렛츠, 가면 어떡해. 이거 곱 없이 가면 안 되는구나. 이거 구할 너무 오래 걸리는데? 그러니까. 살짝 오래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, 이거. 손 바퀴 잘 맞추네. 가자. 갈까요? 야, 내가 더 약해. 갈까, 갈까, 갈까? 갈까, 갈까, 갈까? 어, 우리 연계 지렸고? 여기, 여기. 여기 잡아줘, 여기, 여기. 야, 힐러. 이거 한참 잡아봐. 어. 어디 땀 잡아봐, 어디 안 가지. 야, 이거 한참 질렸어, 우리. 야, 야, 기스타렛어. 얘 잡자, 얘. 돌땡이부터 잡자. 어, 괜찮아, 공 타서. 죽여. 죽는 거 맞아? 얘 왜 이렇게 안 죽어? 왜 이렇게. 하이 진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. 오케이, 레이브 레이브. 거의 다 죽었어, 거의 다 죽었어. 잡아줘, 잡아줘. 나이스. 우리 한타는 좀 나쁘지 않게 하는 거 같은데? 우리 한타는 나쁘지 않았네. 괜찮은데? 내 쟤네 진짜 덜 얻게 못한다. 안 돼, 김치 따봉. 티킥. 암살자 차이. 아, 오버하지는 않네. 근데, 피부 뭔가 말하는 거는 걔 잘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이 있었네. 워이. 아니야. 어, 이거 근데 쳐도 되나? 이거 쟤네 또 온다. 어, 얘네 왔어, 왔어. 내가 이길 수 있어. 근데 얘네 억쟁이 터져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대기 타면? 어, 잡았다. 어, 잡았는데? 어, 어, 어. 아, 대박. 아, 대박. 뭐, 코드나? 잡아! 잡아! 다 잡았는데, 우리? 그냥 우리가? 밀면 끝인 거 같은데? 아, 그 타밀. 아, 미드, 미드, 미드. 탑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우리 그거 잔녀먹을까, 잔녀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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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모르겠지. 그래, 모르겠지. 그래, 모르겠지. 그래, 모르겠지. 뭐야. 아, 잘못했다. 아, 잘못했다. 밀자, 밀자. 나 왔어. 그래, 그래. 그러면 탱커 오더를 따르는 걸로. 가자! 우리 불쏘우. 가자! 들어가 있게! 어깬! 불목 물어봐! 나도 무 물어. 나도 무면 안 돼. 나 살렸어. 첫박지 했자. 첫박지 했자. 그게 뭐야? 난 왜 아무것도 못하고. 난 뭐. 됐잖아. 돼지 돼지 이 자식. 아, 돼지. 아, 그래. 아, 내가 있는데 이거. 근데 좀 샀다가도 이상하다? 아니야 이기고 있어 우리 좋아 좋아 이거 물모음 물모음 죽이야 어우 좀 맞아라 애들 수웠어 와 개잘하네 야호 탱커 설정리 끝 와 잘하는데 근데 와 이거 40분 경기였어 40분이나 했어?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이거? 우리 벌써 40분 했단 말이야? 근데 재밌는데? 나 중반부터 약간 캐릭이 이해 돼가지고 어 나도 이거 이제 캐릭터를 아니까 재밌어 나도 타월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그래도 잡아서 다행이다 맞아맞아 우리 다이브했는데 못 잡을 뻔 아 확실히 템을 췄어야 됐네 음 나 진짜 먹고 있네 이제 다기 전에 블루 먹습니다 컷 오오오헿 오오오헿 오 오오오오헿 저게 레벨 Lesson 오오오헿 오오오헿 아 싸우봐 연애 난 또 왔어 하나 잡았고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 잡았다! 아이쿠! 보냈다! 잡았다! 자! 재밌었다리 재밌었다리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지금 스팀에서 이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오버프라임이었습니다 재밌었지? 우웅ו 재밌었는지 이렇게